3월 모의고사 그죠? 함수 쪽까지 봤으니까 뒤쪽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순열 조합은 안 들어갔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의 큰 범위를 봤었던 시험이었잖아 하다 보니까 이게 앞쪽에는 조금 쉬웠는데 모의고사가 왜 중학교 때 좀 나왔었거든 이제 중학교 때 다 빠졌었죠 11월에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것만 가지고 본 거는 가장 최근 11월이란 말이야 이제는 3월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1학년 전 범위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념 정리들이 잘 되어 있는지 과거에 있었던 나쁜 공부 습관들을 가지고 공부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해 주는 시험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잔소리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중요합니까? 학교 시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집어치워야죠 이제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죠? 모의고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이에요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마인드를 잘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가 모의고사에 대한 마인드를 첫 시험부터 주무시면은 영원히 주무신다고요 그런 모의고사에 대한 생각에 뇌에 모의고사 시간에 자는 시간으로 박힌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3학년 때까지 이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첫 모의고사 2학년 올라와서 지는 첫 모의고사 때문에 긴장 바짝 하시고 시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전범위입니다 맞아요 전범위 이 전범위 시험인데 조금 어디 포인트를 자주 봤으면 좋겠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여기에서 함수 파트 있죠 함수 함수 파트 이 파트를 좀 많이 보세요 그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포함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학 하에 나오는 함수도 포함입니다 이 함수는 그런 함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파트 반드시 챙기세요 왜?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2학년 돼서도 나와 뭐만 바뀌어서? 함수만 바뀌어서 2차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절대값 함수가 전부였잖아 조금 어려우면 가우스 함수 근데 2학년 돼서 배우는 함수는 더 다양하고 많아요 하지만 들어가는 함수적인 논리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대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함수 파트가 좀 안 됐다면 2차 함수 그리고 수학 하에 나오는 함수에 대한 개념들 합성 함수, 역함수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여기를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날 잡고 한 일주일 잡고 정리하세요 그 아이디어들이 많이 많이 활용되니까 높은 어려운 문제든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것들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또 어디? 순결과 조합 정리하셔야 돼요 많이들 못하죠 이게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지금 경험해 본 적 없잖아 시험에 한 번 나오는 거 봐봐 어렵게 나오겠다 하면 정말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무엇 그렇지 이과 계열에서는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몰릴 거라 예상하는 확률과 통계로 이어지는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개념적으로 잘 잡혀 있으셔야 돼요 여기 파트도 제발 정리 한 번 해두세요 제발 알겠죠? 여기는 진짜 조금만 소홀히 하면 감을 확 잃어버리고 오개념이 생기는 파트다 보니까 나중에 확률과 통계 가서도 오개념이 생겨버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고1 전범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공부를 좀 시키고 싶은 영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파트들을 제발 챙겨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인드를 다시 다시 한 번 강조 마인드를 세우세요 이제부터는 진짜 수능이다 선생님 아직 고1 범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 버리라니까 출제 구성 원리는 다 비슷하게 수능도 나올 것이고 특히 좀 전에도 말했듯이 쓰였던 아이디어들은 계속해서 쓰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마인드를 수능을 본다라는 마인드로 긴장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된다고 알겠죠? 자 4점 난이도를 이제 가끔 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4점 어려운 난이도를 자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이 4점에 대한 공부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만 여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점은 생판 처음 보는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고력을 높이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걸 피해버리면 영원히 피하게 돼요 자 그래서 피하지 말고 이번에 뭐 하시냐면 한 3개년에서 4개년 정도 3, 4개년을 뽑으셔서 모의고사를 뽑으셔서 여러분이 4점을 한 번 풀어보세요 안 풀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어려우니까 안 풀릴 수 있단 말이야 그 안 풀리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처음부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그 다음 진행 과정은 뭐지? 왜 그렇게 풀어야 되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걸 4점을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그 연습은 그냥 아니 몰라 답보고 이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 돼 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왜라는 질문을 던진 상태로 모르시면 해설을 참고하시는 거죠 해설을 참고하든가 해설 강의를 참고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처음엔 되게 오래 걸리거든 처음엔 되게 오래 걸려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계속 연습해 나가셔야 돼요 연습해 나가야지만 이제부터 6월이나 11월이나 9월로 바뀌어버리면 범위가 이제부터 진짜 수원 이런 게 추가되잖아 거기는 훨씬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피한 학생은 영원히 피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어렵다고 밖에 못 느껴 그러니까 아직 아직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면서 연습을 제발 해보세요 그러면 연습을 하다면 어느 순간 딱 뚫릴 때가 있어 그때가 오면은 이제부터 사점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제 안 되셨던 분들은 피하셨던 분들은 제발 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거 뽑으셔서 한번 연습해봐요 제발 좀 연습해봐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제발 그냥 답만 보고 하지 말고 제발 왜라는 질문을 던져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게 쌓여야지만 결국 수능에서도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고력이 는단 말이야 알겠죠? 학교 시험만 몰두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도 반드시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캐스트는 여기까지 이제 촬영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잘 준비하셔서 우리 고2 학생들 얼마 남지 않았다요 얼마 남지 않았다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 생각보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우리 수능 끝까지 끝까지 가면 다 이기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